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오늘은 제주 한리망에서 치러지는 FCP 한수위 수산물 대축제를 알려드리기 위해 바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길 수 있던 한수위 축제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작년에는 치르지 못했고요. 이번 2021년도에 다섯 번째 행사를 드라이브 스루 특판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조기, 참굴비, 은갈치, 간장게장, 각종 젓갈 등을 특판가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시간은 17일 오전 10시로 이제 막 판매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30분을 기다려봤지만 준비가 많이 지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도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회 한수위 수산물 대축제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한리망의 바닷바람도 쐬시면서 수산물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수위 축제에서 건물 내부에는 수산마트가 있는데요. 수산마트에서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수산마트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5만원 이상, 7만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많은 분들께서는 들어오셔서 맛있는 수산물 구매하시고 추가로 사은품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수산물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